영화 타짜 신의 손의 대박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또 오른쪽에 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타짜 신의 손의 함대길 역할을 맡은 탑 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영화 준비하면서 처음 화투를 배웠던 것 같아요. 신의 손이 돼야 되는데, 그 선배님들이 다 신의 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너무 열받고, 잠이 안 와서 잘 못 치겠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잘 치고 이런다기보다 그냥 처음부터 너무 밑장 빼는 것부터 배워서 걱정입니다. 노 돈 천만원 가유 이러시던데, 그 대사 한번 살짝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노 돈 천만원 가유! 와우! 느낌 제대로 살려주셨네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무도! 두 명 이상이다. 하나, 둘, 셋! 아, 탄식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빅뱅, 너희 안에서는... 아, 멤버들 사이에서! 멤버들 사이에서! 서로 주지도 받지도 말이죠. 아, 좋습니다. 원칙이 있군요. 저도 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가족, 엄마, 뭐... 그렇죠. 가족이 오린나면 안 되죠. 팬, 팬 얘기하시는데요? 아, 네. 팬. 아, 왜냐하면... 팬은 뭐 당연한 거니까.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건 마음속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아... 엉청이들! 아, 팬은 당연히 0순위니까 말씀 안 하신 거죠. 서로의 손을 대주시고, 이렇게. 자, 진정한 타짜는 누구냐? 신의 손을 찾아라! 최승현 대 관객! 관객들 최승현! 시작! 갑니다! 아...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 우리 관객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최승현 씨. 아, 호! 아, 예. 최승현 씨와... 재밌게 보시고, 어, 역시 최승현 씨. 자, 최승현 씨와 함께. 아, 우리 학생. 어, 저희 이렇게 옆에 함께 오늘 계신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또 자리에 참석 못 하신 선배님들과 굉장히 훌륭한 배우 선배들과 그리고 강영철 감독님이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굉장히 어, 아주 버라이티하게 찍은 영화가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제 팬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미있으면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그래요. 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